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을 phpMyAdmin에서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있죠? 그 중에서 클래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클래스 데이터베이스에 속해 있는 테이블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바로 여기서 인서트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스튜던트에 대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그 중에서 여기 탭 중에 인서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아이디 네임 섹스 어드레스 벌스데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아이디에다가 10이라고 적고요. 네임에다가 아이디 값은 중복되면 안됩니다. 여러분 중복되지 않는 값을 입력하셔야 돼요. 네임에다가 황철호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남자를 적고요. 지역은 대전을 적고요. 벌스데이는 1990년 3월 1일 그리고 고 버튼을 누르면 지금 입력한 데이터가 삽입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의 행이 삽입됐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한 이 작업이 어떤 쿼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쿼리를 실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이 브라우즈를 클릭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축하한 황철호라고 하는 사람의 이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 phpMyAdmin을 통해서 쉽게 이 데이터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